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. 아들의 군 면제 논란과 관련해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면서까지 현역복무를 희망했지만 강직성 척추염이 호던지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입대가 불발됐다. 후보자의 아들도 백력복무 변경신청을 하면서까지 현역입대를 희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. 통일부 장관 이인영 후보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인영 후보의 아들 병역 면제와 관련해서 통일부 부대변인의 궁식한 혜명입니다. 이 부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. 군대를 가기 위해 세분이나 재금을 받으면서까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갈 수가 없었다. 간절히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다. 이런 설명이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. 그것은 인간의 본능과 배치되는 혜명이기도 하고 또한 젊은이의 군입대와 관련된 본능과도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. 첫 번째 질문은 인영 아들의 병역 면제입니다. 서울경제의 윤경환 기자는 7월 17일자 인영 아들 부정교합으로 신검 연기 뒤에 6달 만에 척추병으로 군 면제라는 제목의 아주 잘 쓴 신청기사를 내보냈습니다. 이 기사는 인영 아들의 현역 면제와 관련한 의혹사항을 상세히 전하면서 중요 핵심 포인트를 잘 짚고 있습니다. 우선적으로 상식으로 미뤄볼 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명백하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2014년에 첫 병역 면제 판정을 받게 앞서서 2013년에 다른 병명인 부정교합치료 사유로 한 차례 검사 연기 조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. 이 부분에 이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. 7월 9일 날 인영 후보가 청와대를 통해서 국회에 낸 인사청문 요청안 내에 있는 병적 증명서에는 아들이 왜 당시에 7급 판정을 받았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 재검 사유는 아니지만 이 씨의 병명으로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음도 그곳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. 실제로 이 씨의 소셜네트버크 서비스에 올라온 사진에는 이 씨가 신체 일부에 문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. 지금 여러분의 소개된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. 인영 후보의 아들 병역 면제와 관련해서 여러분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인영 후보자 아들은 이후 6개월이 지나 첫 검사 때는 제시되지 않았던 병명인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. 이 부분은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사항입니다. 갑자기 병력을 면제 받아야 될 만큼 심각한 새로운 병이 두 번째 신금에서는 부숙 등장한 겁니다. 이게 핵심입니다. 서울경제의 윤경환 기자는 예리하게 바로 이 부분을 콕 집어서 지적합니다. 인영 후보의 아들 이 씨는 부정교합 치료 기간은 6개월이 지난 2014년 4월 28일 다시 한번 심체검사를 받았다. 그런데 이번에는 부정교합이 아니라 척추관절병적으로 5급 전시 근로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.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. 윤 기자의 지적입니다. 이번에는 부정교합이 아니라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전시 근로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. 2013년 10월 신체검사 당시에는 제시되지 않았던 병명이다.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. 첫 번째 신금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그런 병으로 인해서 두 번째 신금에서 면제 판정을 받은 겁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부분을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. 직접적인 면제 사유가 되진 않지만 기흉 또는 혈흉 악안면 영역에 급하게 수술을 한 경우란 병명도 검사 대상에 추가됐다. 악안면 등 수술의 경우는 부정교합에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기흉 또는 혈유는 2013년 때 역시 검사하지 않았던 질병이다. 당시 병무청은 이 시의 척추관절병증 관련 진단서와 외래기록, 부약기록 등을 확인해서 5급 면제 판정을 내렸다. 석연치 않은 부분이 바로 대검에 쓴 새로운 병이 등장하면서 병력 면제를 받은 사항입니다.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때 새로운 병명을 내세워서 그것으로 면제를 받았다면 누구든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. 아들이 6개월 사이에 두 차례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그때마다 각기 다른 여러 백명과 관련 자료들을 백무청에 제시한 것을 두고 현역 입영 의지가 강했다. 현역 입영 의지가 이인영 후보의 아들이 강했다는 이 후보자 측 주장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.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. 이인영 후보증은 아들이 군대에 가고 싶어 했다. 이렇게 하지만 지금 객관적인 그런 점검물들이 글쎄 그런가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. 척추관절병증이 고질병이었다면 왜 첫 번째 신체검사에서 관련 질병을 백무청에 제시하지 않았는가? 굳이 6개월 뒤에 재검을 받으면서 제시했는지도 의문이라는 분석이다. 아주 중요한 분석입니다. 첫 번째는 부정교합으로 판정을 받고 두 번째는 척추병으로 판정을 받아서 척추병으로 면제가 됐으니까 첫 번째 없었던 병명이 두 번째 6개월 사이에 불숙 등장하게 됩니다. 보통의 아버지라면 이인영 후보 자신이 수감을 했기 때문에 현역 면제를 받았습니다. 아버지 입장이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? 자신이 면제를 받게 되면 더더욱 남자아이들, 자식들은 군대에 보내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대부분 남자들은 그렇게 느낍니다. 자신은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군에 갈 수 없었으면 그 짐이 항상 있는 거죠. 미안함이. 그래서 아들들은 대부분 군에 입대를 시키게 됩니다. 그것도 적극적으로 입대를 시키죠. 특히 이인영 씨는 공직자로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된다. 이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에서 은밀한 검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. 물론 엄정한 검정을 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이인영 씨를 통일부 장관에 임명할 것은 맹약 관한 사실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. 왜 두 번째 새로운 변명이 등장해가지고 면제를 받았냐? 그럼 아버지도 면제를 받고 아들도 면제를 받았다. 그게 공직자로서 얼마나 치명적인 결점인지를 이인영 후보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.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에게 구전녹용을 소개합니다. 구전녹용은 질이 뛰어나고 비싼 러시아성 녹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. 식식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매장으로 연결됩니다.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